인천의 런움이 전국의 모든 런움분 안녕하세요 저는 런닝트레이너 런소영입니다 저는 전디엣스라는 닉네임으로 인스타를 통해 런움분들과 소통하고 있는 전동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달리기 열심히 하는 런움들신 이호진입니다 제21회 인천국제하프마루톤대회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21년간 인천 최대 규모로 이루어졌던 인천의 런움들 인천 국제하포마라톤 대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올해인 버추얼 대회로 찾아뵙게 됩니다. 대회는 8월 27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되고요. 7월 26일부터 선착순으로 5천 명의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인천마라톤 조직위원회 인스타그램에서 진행하는 이벤트를 통해서 다양한 경품 추첨도 예정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북적이는 마라톤 데이는 아쉽지만 다음 기회로 미뤄두고 나만의 러닝스판에서 안전하게 마라톤을 즐겨보기로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무료하고 답답한 일상을 제21회 인천국제하포마라톤 대회와 함께 제21회 인천국제하포마라톤 대회와 함께 제21회 인천국제하포마라톤 대회와 함께 극복해보세요. 감사합니다.